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드디어 나온 격투게임의 끝 실제 격투게임의 최고봉 UFC4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번씩 눌러주시구요 음 이건 광고 아닙니다 이번에 UFC4가 좀 바뀌었더라구요 그 완전 바닥 그 뭐라고 해야돼 언더그라운드? 응전 그 지하세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올 수 있게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와서 선수로 올라올 수 있는 커리어 모드 같은 것도 있고 잘 만들었더라구요 근데 그래픽이나 이런거는 상승된거는 잘 안보이고 어 게임하는데의 그런 이런 연출이나 혹은 그런 게임 방식 같은 것들이 좀 추가되고 또 재미있게 이렇게 플레이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 그리고 한글로 합니다 유해 푸신은 왜 속이 없냐 아 예 스포츠 6242 음 아 커스터마이징 하라고 오케이 선수 생성 자 저는 그 예전부터 아 복서 스타일로 할거냐 킥복싱으로 할거냐 밸런스로 할거냐 레슬러로 할거냐 주짓으로 할거냐 아 근데 저는 복서 스타일을 좋아해요 음 전 치는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일반정보 어 이름부터 도그스 lpc 제가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15분밖에 못보기때문에 아 그냥 이 커리어 모드 말고 아 근데 커리어 모드 아니면은 상어 장난아니지 잡아 주 땡기지 않는 이상 예 예 알았다 사실 약간 프레임저가 없지 않아 있네 아 아 빡빡이 아저씨 아닙니다 그냥 프리셋에 있어요 저런 친구 요! 너의 첫 경쟁을 듣고 싶어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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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사거리가 싫어하지만 아 내가 처음에 이 녀석을 봤을때 그 녀석을 잊을때 그 녀석을 잃어버렸어 그 녀석은 음 이제 봐봐 아마추어 경기 이런 그냥 바닥에서 하하하하 바닥에서 시작하는거야 그래픽은 전혀 안바뀌었다 오히려 좀 줄여진거 같은 자 15분 뒤에 알아드릴게요 녹화 중이라 자 복싱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테미너 스테미너 잘 관리해야돼 스테미너 스테미너 가드 부셔 스테미너 팍팍 såjack 오와어헉 와 뭐야 컴퓨터 뭐야 나랑 똑같애 나랑 똑같은 생각했어 아아 저 손끝이 닿았다면 아냐 일어나 일어나 아야 들어가 으아악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이거 못 일어나게 계속 막는거 봐 아 아 싱거 스테미너 좀 채우자 한 번에 아 아 서브미션 미쳤네 아 와 아이씨 서브미션 방어 미쳤네 복싱으로 들어와가지고 너무 느린가봐 와 빡센데 나와 필리 불었잖아 비켜 아 아 원래 지도록 돼있나 보네요 말도 안 돼 아예 풀리질 않는데 한번도 배워본적 없는거같이 음 음 요 커리어 계속하게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를 진행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거에요 그건 생방송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분들은 그거 말고도 다른거 많이 보시고싶을거기 때문에 아 이 경기 따내기 힘들었거든요 야 이 새끼들 야 이 새끼들 이거 좀 업그레이드 좀 시키지 이거 저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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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저거 커리어 모드만 미친듯이 있었나봐요 아 그리고 한글화된게 진짜 너무 좋네요 아 정확하고 세밀한 스트라이크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그중 오 깍치네 또 바지 여기 공사장에서 한번 불리고 왔나보지 오우 쉣 그렇지 그렇지 너 머리 터트릴거야 내가 맥그리거 우리야 좀비만 조금만 봐라 머리만 노린다 머리만 그렇지 자 가디 치는 척 하면서 가드 따윈 하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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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콤보 콤보 해줬다 어 콤보 만들어야 했다 내가 그렇지 그렇지 송 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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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 콤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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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! 쯔아아! 그렇지 안타 안타 넌 헤드 끝났어 넌 우아! 내가 끝나! 방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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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 좀비 요치 아 에지는 콤본데 이거 아 에지는 콤본데 아악 아 저 스테미너 관리 안해요 무조건 공격 아오 이거 너무 아팠어 어 지금 우리야, Zombie 오 S**t 큰 스트라이크가 났어요 아일랜드의 가장 좋아하는 아들인 콘엄 맥레거 그레거는 그 펀치에 맞춰서 자신의 모든 부분을 쏘는 것 큰 스트라이크를 쏘는 것 코너 맥끄리거 얼굴 봐봐 누가 케찹 뿌렸잖아 지금 어? 우리 저녁에 감자탕 먹고 싶구만 얼굴 보니까 아씨 너무 좋았는데 63% 클립 against Conor McGregor 진짜 질기 바디킥 그리고 둘이 진짜 그치! 블록해 블록해 블록해! 블록해! 머리 날라가기 싫으면 블록해! 얼굴 봐라 저거 사람 얼굴이냐? 블록해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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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개시! 아! 안돼!!! 괜찮아 나 아직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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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수는 내꺼야 내가 타기 훨씬 많이 했어 아 안팎 보지마 간다! 간다! 그렇지! 나 코리아 좀비야! 개색! 안 돼! 기절했어! 일어나! 유튜브로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오늘 UFC 풀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코리아 모델 재미있게 보고싶다면 프리치로 오세요. 어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